화재 연동, 그 다음에 수동 점등 이런 식으로 화재 연동이니까 이런 거죠 감지기라든가 발생기니까 자동화재 탐구 설비하고 연동시키는 방법과 자동 소화 설비 작동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이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설비 연동이 되겠죠 해당되는 설비와 연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수동을 하는 것이 4번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전원이 끊어졌을 때 되는 거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혼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 볼게요 7번 7번 문제 봅니다 자동화재 탐구 설비 및 시각 경고 장치의 화재는 기준 중 중계기 설치 기준 3가지 있으시오 그래서 중계기 설치 기준 3가지인데 이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부 질문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답을 하면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쓰셔야 돼요 이대로 그래야지 점수 갖다 받지 이걸 끊어서 하나를 세게 눌려 쓴다든가 그럴 때는 점수를 배점을 못 받아요 첫 번째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요일에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그러니까 수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고 이 중간에 중계기가 있는 거죠 중계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계기의 전원을 수신기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걸 분산형이라고 하죠 분산형 중계기 그 다음 조작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짐수증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세 번째 수신기에 따라 감지되는 배선을 통해서 전류 공급받는 거 이게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이 받는 거예요 별도 전원에서 공급을 받는다 이걸 집합형이라고 합니다 집합형 집합형 중계기고요 그 다음 별도의 중계기 전원 반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하며 사용 전원 예비 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부분도 출제가 됐었냐면 이런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었어요 가로 채워놓기죠 가로 채워놓기 그래서 이런 과전류 차단기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무슨 전원 무슨 전원 사용 전원 예비 전원 시험 그 다음에 화재 및 침수 등의 제로 인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외워두는 게 좋아요 중계기준 관련해서 8번 문제 보죠 신규로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죠 이거는 다음 비상전원 수전들비 화잔량 기준 중에서 큐비클형 설치 기준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번호에 알만납을 쓰시오 그래서 1번 또는 공용 큐비클 식으로 해라 전용 또는 공용 큐비클이 되겠죠 그래서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 식으로 설치해라 전용이나 공용으로 그 다음 외암은 두께 2.3mm 이상이 되겠죠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뇌화 성능이 있는 뇌화 성능 무엇으로 제작해야 되고 계급에는 방암으로서 무슨 방암은 무슨 방암은 또는 30분 방암은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갑종 방암은 일정만이 되었다가 갑종 방암은이 60분 플러스 방암은 또는 60분 방암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60분 플러스 방암은 또는 60분 방암은입니다 그 다음에 30분 방암은이 얼종 방암은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암은 같은 경우는 화염을 차단하는 차염 성능이 있는 거예요 차염 성능 차염 성능이 60분 이상 있는 거 60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열을 차단하는 차열 성능이라고 있어요 열 차단하는 차염 성능 이게 30분 이상 있는 것을 60분 플러스 방암은이라고 60분 방암은 같은 경우는 뭐만 있는 거예요 바로 차염 성능만 있는 겁니다 화염 차단하는 성능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암의 바닥에서 10cm 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주라 그래서 10cm 여기는 15cm 가 되겠죠 이것들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됐던 부분에 초점 마찬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큐비클, 공용 큐비클 그 다음에 60분 플러스 방암은 60분 방암은 30분 방암은 그 다음에 10cm 15cm 정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를 쓰시오 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리가 좀 멀고요 그런 정도만 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럼 가사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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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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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